뉴사드의 두 번째 프리뷰 앨범 안녕하세요. 뉴사드 두 번째 프리뷰 앨범 보이보이보이 슈팅스타라는 곡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뉴사드 윤민입니다. 형이 웨이브가 어렵네. 제가 딱 세트장에 왔는데 이 고양이가 딱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 고양이를 안았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 콩이 근데 콩이랑 느낌이 똑같아요 엄청 푹신푹신 아니 푹신 푹신? 엄청 말랑말랑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맞다 제가 가사 중에 내가 너의 고양이가 될 일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랑 이 고양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녕 형아, 또 자요. 잘 자요, 또요. 간질간질.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. 잘 자요. 간질간질. 졸려도 먹을 뻔 먹는 호철이. 호철이 자면서 빵 먹어요. 빵 좋던. 배고팠나? 저거 뒤에서 냥냥 펀치 날려요. 너무 귀여워. 셔츠에 줄이 있어요. 저는 아주 멋있는 액세서리가 들어있습니다. 저희의 포인트. 징건이는 청소했으니까 저는 약간 시크시크. 저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메탈 포인트가. 이번 저희 컨셉은. 살짝 시크하면서도. 살짝 청순하고. 청순하고. 뭐 있죠? 산뜻하고. 그리고. 소년소년하고. 청량미가 넘칩니다. 나중에 봐요.